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북동 하하에요 일상 간필지입니다 저희는 락앤롤버터 아시안위기구요 저희 아시안위기 요번 5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5시에 홍대 KTNG 상상마당 공연장에서 K스테이지 락부분 락부분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와 쩔어 쩔어 락앤롤버터 아시안위기에요 우와 대박 아 요 K스테이지는 저기 락페스티벌 큰소리 페스트와 함께하는 콜라보 행사로써 여러분 온라인 시청까지 모두 지원되고 있어요 요 온라인 시청은? 자 온라인 시청은 뮤비트라는 어플에서 시청하실 수 있구요 자 스펠링 아시나요 혹시? n 아니요 뮤 m m u b e a t 아 뮤비트 뮤비트입니다 이 어플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릴께요 어 끝으로 저희 아시안위기 이번에 이 락페스티벌 큰소리 락페스트에 어 오프닝 순서를 정말 영광스럽게도 받았습니다 어 요번 오프닝 기회로써 어 저희가 이번 락페스티벌의 정말 서막을 정말 정말 멋있게 잘 알릴테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많은 호응 부탁드릴께요 감사해요 이따 뵈요